올해 상반기, 올해에 들어서 서울권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간 주춤을 하고 있고요. 강남권이나 마영성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신고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는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GTX가 개통되는 지역들,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있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다? 바로 GTX 역세권역의 개발과 거기에 따른 수의 지역 종목들이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지역인데요. 앞으로 4년 후 바로 GTX A 노선이 개통을 합니다. 따라서 4년 후에 GTX 초역세권으로 바뀌고요. 그냥 역만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역세권 개발과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할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아서 승부를 걸으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에 어떤 상황에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먼저 살펴드리면 올해 들어서 3월 말인데요. 세 달 동안 집값 상승 1등부터 10위까지 싹쓸이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다? 바로 GTX가 개통이 되거나 개통될 예정지의 수의 지역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왕이라든지 북부권의 양주, 또 저평가되어 있던 서북권의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년 동안의 상승률이 아니고요. 단 세 달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10%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위 10위권의 전 지역이 뭐다? GTX가 개통되는 호재들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뭐 결정한다? GTX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률 10위에 오른 주택 수혜 지역 한번 볼까요? 1위가 바로 경기도 의왕이고요. 신호선. 2위가 경기도 양주입니다. 의정부 위쪽에 북쪽 도시인데요. 굉장히 선택을 못 받았던 지역인데 신호선이 정찰한다는 이슈들. 또 덕양구, 고향시죠. 바로 남양주, 안산, 의정부, 인천연수, 고향, 일산, 서구, 동구, 안산 지역까지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역에서 거리가 있는 수도권의 외곽 지역인데 GTX가 뚫려서 도심이나 강남구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상승률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GTX의 개통 호재가 계속적으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노선 파주 운정을 지나서 도심권 강남을 지나서 판교를 지나서 동탄까지 이어되고요. B노선 인천 송도를 지나서 용산을 거쳐서 마석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C노선 덕정에서 의정부, 창동, 수원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GTX 개통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GTX 개통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큰 수익을 투자자한테 줄 지역 어디냐?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승부를 거셔야 하는데요. 그 지역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삼박자냐? 소액투자, 1억 전후의 소액투자 가능하시겠고요. 투자금 대비해서 최소한 300에서 500% 이상의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익도 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정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연신내 역세권 이렇게 투자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자체 3호선과 6호선, 거기다가 GTX, A노선, 삼성동과 도심과 판교를 10분, 20분,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요. 역세권 고밀 개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주변으로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요. 주변에 노후화된 지역은 무려 2천 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이런 지역들을 잘 선정해서 투자할 때는 정말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GTX 천지개벽, 연신 역세권에게 승부를 거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TX는 단순한 전철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전철이 개통돼서 접근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GTX의 개통돼서 환승 역세권으로 바뀌고 역세권 중심의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철 개통이 아니고 하나의 소, 도시로 변화를 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직주근접입니다. 내가 집을 살 때 직장과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를 보시고 사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더욱더 강화가 되는데 GTX A노선, 연신 역세권이 개통이 되면 용산이나 도심권까지 13분, 강남권, 거기다가 삼성동까지 17분, 그리고 가장 일자리가 많아지는 판교까지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정말 직주일체가 되는 그런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신대 역세권 GTX A노선은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자리에 가장 많은 지역 어디다? 바로 판교입니다. 그리고 또 판교에 IT나 언택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초봉이 6천만 원. 웬만한 기숙자들은 개발자들이 1억에서 2억대, 또 스톡옵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부가 판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판교까지 몇 분? 3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대 역세권. GTX A노선이죠. 한 정거장 도심, 두 정거장 삼성역, 세 정거장 네 정거장이면 성남역이 바로 판교입니다. 따라서 GTX 노선 중에서 A노선이 가장 중요하면서 연신대 역세권, 이 A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연신대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시대차익, 세 번째는 입주권까지 가능한데 그런 이유로 해서 투자의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없다. 왜 그러느냐? 1억 미만의 소액 투자, 또 임대, 공실 걱정이 전혀 없다. 거기다가 시대차익은 정해져 있다. 왜? GTX 개통이 되면 땅값, 집값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는 없다. 두 번째, 리스크만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무려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의 500% 이상의 시대차익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사 확정이 되고 그 경우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았을 때는 500% 이상의 시대차익 이상도 가능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GTX 역세권 개통 후에 연신내역 24평 아파트 값 얼마... 지금 녹본역이나 연신내역세권역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 24평 아파트가 무려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15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 날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유, 투자를 해야 된 이유, 보조자료 살펴드리면 연신내 재개발 스타트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 GTX 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동의서를 거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올 상반기, 하반기 중에 정말 큰 개발 이슈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되고요.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꿈에 그리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3호선과 6호선, 거기다가 GTX A노선이 어디에 개통되죠? 연신내 역세권에 개통이 되고요. 두 번째, GTX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신내 역세권 주변에 상업 업무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소비 위주로 돼 있지만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00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봅니다. 주변 지역에 재건축 3구역, 독바위, 불강 5구역, 대조 1구역, 가련동 1구역,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있지만 연신내 역세권에서 일부 지역은 또 자체적인 GTX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투자자에게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정말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손실을 보셨거나 수익을 많이 못 보셨던 분들에게 정말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에게 승부를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TX 개통은 확정돼 있습니다. 공사 중이죠. 그러면 임대가나 매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30% 올라가느냐, 100% 올라가느냐, 500%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세차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다? 역세권, 민간, 고밀도 개발이 되면 500% 이상의 시세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큰 개발 이슈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정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정말 탐나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연신내 역세권. 바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민간 재개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포인트를 투자하시고 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지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비교하시면서 또 일부 지역은 지역주택 조합으로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또 신축이 많아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비교하시고 같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실 때는 정말 지금까지 손실을 보셨거나 수익을 많이 못 보셨던 분들이 정말 큰 수익, 정말 투자의 역전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